급결제, 오늘은 혼화제의 일종인 급결제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급결제란 말 그대로 시멘트의 은결을 급격하게 촉진시키기 위해 가하는 혼화제를 말하고 주로 쇼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제야. 초기강도를 급히 증대시킴으로 급경제라고도 부르지. 참고로 혼화제인 은결조절제 중 촉진제도 한중콘크리트 봉사 시 초기강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급결제는 이 촉진제보다도 훨씬 빠르게 순간적으로 응결시키는 혼화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우선 급결제가 사용되는 공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하천공사, 안병 및 법면 보호공사, 통신구나 전력구 공사에 쓰이는 쇼크리트 공정에 활용되고 특히 나툼 터널 시공 시 1차 복공에 적용되는 쇼크리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니 참고해보자. 그리고 급결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선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빠른 응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물이 새는 용수 부위 시공도 가능하게 해주고 우수한 부착성으로 높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도 쇼크리트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며 리바운드량과 분진량을 감소시켜준다고 해. 또한 종류별로 그 정도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쇼크리트의 장기강도를 저하시킨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그럼 이제 급결제의 분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급결제는 성상에 따라 액상형과 분말형 급결제로 나눠볼 수 있겠어. 간단한 표로 두가지 타입의 급결제를 비교해보자면 액상형 급결제가 초기강도 발현에 유리하고 리바운드량이 비교적 적으며 분진량도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또 급결제는 알칼리 함유량에 따라 알칼리성 급결제와 알칼리 프리계 급결제로 나눌 수 있는데 알칼리성 급결제는 또 실리케이트계 급결제,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로 나눌 수 있겠어. 이 세가지 급결제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한 표를 살펴보자. 먼저 가격적인 면에서는 실리케이트계가 가장 저렴하고 알칼리 프리계가 비교적 높다고 해. 또 실리케이트계나 알루미네이트계는 쇼크리트의 방수성을 부여하고 알칼리 프리계는 내구성 증진, 알칼리 골제반응 감소 효과 그리고 장기강도 저하가 최소화됨으로 고강도 쇼크리트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 또 인체 영향 측면에서는 실리케이트계와 알루미네이트계 모두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 인체에 자극이 크고 유해하지만 알칼리 프리계는 인체에 자극성이 적어서 작업자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편이라고 하는군. 공통적인 특성에서도 언급했듯 급결제는 쇼크리트의 장기강도를 저하시키게 되는데 실리케이트계가 가장 많이 저하되고 알칼리 프리계가 가장 덜 저하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급결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먼저 분말형 급결제는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관 시 방수 보관에 유의해야 하고 급결제 사용 후 급결제 호스와 노즐은 충분히 청소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알루미네이트계와 실리케이트계 급결제를 병행 사용하면 융고해버린다고 하니 특히 깨끗이 세척해야겠어. 또 최근 분진저감제와 급결제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성 분진저감제는 급결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하니 사용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하겠지. 그럼 오늘의 이만 끝!